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개바가 안지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놀아. 야고버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짜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율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율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며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율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8절에 바울이 말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려는 범법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허물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19절에 말한 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이미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육체에 유대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왜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느냐. 여기서 지금 개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개바라는 뜻이 베드로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그리고 사도였어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사도 중에 사도였던 그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행하였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빨리 그 자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외식.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은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 속과 겉이 똑같지 않은 걸 외식이라고 해요. 겉의 행동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를 외식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외식하는 자가 되었느냐 실제로 유대인은 유대의 그 모든 규례와 법규를 다 지켜 행하야만 돼요. 갈라제 3장 10절 말씀에 그 모든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은 자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모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오고 나서 바울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말한 것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8장 3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미니라.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그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사람으로서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시는데 곧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보내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의 형상을 가진 모양으로 오게 하셔서 그 죄를 그분에게 다 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영으로 그를 따라 사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율법의 요구는 죄의 값은 사망.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준 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 율법 안에서 사망,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망에 두려움을 주게 하는 거기서부터 속량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육체는 항상 죄하고 가깝고 사망의 두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체는 육체의 예법이 되어지는 그 율법 아래 노인자였었다는 거죠. 그 율법의 노인자, 육체의 예법의 노인자는 항상 육체의 예법에 놓여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것도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어떻게 하나 그것도 사망의 두려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두려움, 이 세상의 어떤 육체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의해서 그 사망의 두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더 이상 정제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죠. 누구도 우리를 정제하고 우리를 판단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 어떤 걸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이 열이고성을 무너뜨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 행하는 말씀이고 특히 그 중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것을 보니 또 믿는 자 중에 가르치는 자, 지도자에게도 줄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로 붙어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해내는 물을 마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 광야에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간 사람들은 살아서 바로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그냥 지팡이를 앞에 내밀어라 그래서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계를 맨 제세당들에게 발을 내짓어서 그리고 그 발을 내짓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걸 그들 눈에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순정을 할 때 반드시 모든 것들은 길은 열린다. 그래서 여리고를 갔을 때 그 여리고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한 것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대. 6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앞에 나간 그 제세당들이 양강 나팔을 불면서 그 나팔을 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끔 입을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에 여섯 바퀴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바퀴를 돌 때 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정했어요.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함으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진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은 가난의 첫 번째 성이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첫 번째 성. 이것은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죄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여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한 것처럼 그 여리고가 바로 그렇게 들여진 거예요. 가난 모든 땅의 죄가 여리고에 다 임하여서 그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할 때 무너졌고 그리고 주님이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여리고 성 자체가 제물로 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여진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여리고가 가난한 땅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무너진 것처럼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들여짐으로 인해서 가난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은 누구의 것이 되었냐 하나님 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소 안에서 그 복음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육체로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율법이 사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몸에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에게 다 전가함으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다 들여서 더 이상 들을 게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악 덩어리인 가난한 땅입니다. 일곱 족속에 있는 가난한 땅이에요. 하지만 이 가난한 땅 전체가 예수 그리소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일곱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아직은 내 안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소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여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여리고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물이든 거기에 사는 사람이든 아이든 다 죽였어요. 이거는 잔인하게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속성들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 같은 걸지라도 동물의 속성일지라도 성축한 가운데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아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부터 습득된 것 이 세상에서부터 얻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만들어진 것들 배운 것들 다 십자가에 들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말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복음으로 산자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새롭게 되어진 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 마음가짐 입술의 말 행동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가난 칠족이 살고 있어요. 그들을 다 내어 쫓으라고 했어요. 어느 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내어 쫓고 가난 칠족을 다 진멸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땅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여리고는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한 것은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그것을 아직 다 무너지지 않은 것을 드러낸 사건인 거예요. 그가 왜 유대인이 올 때 외식을 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율법의 예법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이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는데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하라고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내 안에서 감사하라고 그 십자가를 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로 주라 믿는 자가 되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죠. 왜 염려하냐는 거죠. 아직도 죽지 않은 가난한 족석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의 이 믿음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는 원래가 무식하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도 중에 사도로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기도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자의 자리에 앉혀놨어요. 비천한 자가 종기한 자가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가 율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무엇이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천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종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종기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자체가 종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종기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종기하다라고 말하는 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종기한 자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와도 복음으로 의롭담을 얻은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는 두려워서 피함으로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가 유대인이고 원래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수대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율법으로 자기가 흠이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율법에 충성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 든 자예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귀한 것이 이 십자가 복음인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귀한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걸 알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담을 어지러워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경험을 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지라도 이제는 내가 율리를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그 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인 거예요.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으로 사는 자는 이제 복음 안에서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자유함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행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율법을 교회 안에 만들어서 어떤 교리와 그런 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거를 지키게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담을 얻은 의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행위는 외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함께 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어져서 함께 그 일에 동참했어요. 부하 내동을 한 거예요.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얘기는 복음이 복음이 아닌 길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행위는 지금 변질시켰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사는 한 자녀, 한 백성이 되어진 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이 말씀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유대인을 주려워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담을 얻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뭔가를 지켜서 행함으로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담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놓는 것 그것은 다른 율법을 또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은 그 무거운 것 하나도 들지 않으냐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침을 그 어깨에다 매게 한다. 더 율법을 강화하고 더 강화해서 토요일 안식이를 지키는 것을 금요일날 점심때부터 그 안식이를 지키도록 하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더 강화시킨 율법주의자들의 그 율법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 결국은 더 무거운 침을 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생활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은 어디 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누리는 것인데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때 그 사랑을 알 때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여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이 노력하는 건 행위예요. 하나님은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했지. 이렇게 안 하면 죽을까 봐. 그럼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무서워하는 거죠. 분명히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사망의 권세를 무서워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안 읽으면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거나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을 주는 거나 똑같은 의도에서 바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다는 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암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게 오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육체의 것을 중요시 어기지 않냐고 영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9절에 바울이 한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의 행위로는 자유암을 얻을 수 없다고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자꾸 뭔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자유하라 이거죠.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걸 알아서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더 묵상하기를 기뻐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씨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 이 말이 바로 내 심령에 말씀이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정말 말씀을 붙잡은 사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은 보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보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바로 우리의 의롭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 말을 한 것은 누구에게 말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행위로 의롭담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느냐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지아서 2장 20절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 안에 사는 믿음 갈라지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갈라지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오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준 것과 십자가에 복음을 준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을 말하겠냐 주를 믿는 행함.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의 믿음의 시작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한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관계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기뻐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한성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고요. 모세는 이 땅에서 애국의 왕자로 사는 그 부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 나아간 것을 이 땅의 죄악의 기쁨보다 더 하나님께로 받는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체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영에 대해서 산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걸 오늘 20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자입니다.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면 그는 육체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십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가 사신다는 건 그분이 주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그분이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빛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도 빛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 마음도 빛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그래서 빛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주 안에서 이러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여리고성 다시는 세우지 말라고 한 그 여리고성 그것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이후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순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의 침공으로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길 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가난한 족석이 무너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마다 순종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만큼 나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또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내가 주님 앞에 들여진 자로 내어놓는 이 믿음에 조금도 모자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100% 모자라는 것이 없는 100%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부터 속량하시고 의롭담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든 내가 아직 모자라고 아직도 죄악가인데 있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두려움도 없는 자유함 가운데 죄가 그러면 드러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오늘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자이냐 결코 아니라는 말을 하죠.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 때문에 죄인으로 지급을 받아도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은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은 죄인으로 지급받을까 봐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타협을 한 거죠. 바울은 떳떳하게 이 복음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인 것을 모든 자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이 있고 또 믿음의 방법이 있을 때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참으로 내가 때로는 옆길로 가서 육체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용납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믿음의 길과 율법의 길은 다르다는 것.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과 귀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죄인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의 취급을 받았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범법자냐 율법을 어기는 자냐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오실 때까지 오실리가 오실 때까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바로 그리소께로 인도하는 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주는 예수 그리소를 만나게 하는 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두려워서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주신 예수 그리소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나타내고 그들도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그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느냐 차이가 없을 때는 그건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심령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왜? 항상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는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큼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자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한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내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나를 질병에 육체는 건지지 않아도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도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기뻐만 한다면 주님을 이 땅에 먹고 살 거 다 채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천국이거든. 이 땅에서 천국이고 영혼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는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인처럼 죽으셨고 사도도 바울도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만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중요해서 이것밖에 없다고 할 만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헐었던 것에 다시 세우는 범법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어떤 행위로 육체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절대 열의 고성을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심령에 아직 가난한 족속이 남아 있어서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에 우리의 그 옛사람을,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고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야 돼요. 하지만 그 계속 변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뭔가 두려움에, 뭔가 자기의 연약함에 피하에서 외식하는 이런 자 절대 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가진 자로서 떳떳하게 그만큼 내가 존귀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로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야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가는 동안에 죄가 자꾸자꾸 드러나냐? 바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내어 쫓을 것이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정만 하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쫓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열고가 무너지고 다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려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겪을 모든 것들이 다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하나씩 하나씩 옷을 벗듯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돼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 세상에서 이 바울이 범법자처럼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많은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은 우리를 핍박할 줄 알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육체의 사람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정한 이치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가?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율법에 지키는 그런 행함 말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의 순정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야고버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정케 되는 이라 그리고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계속 나타나도록 순정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주님이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이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5절에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 십자가의 확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만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확신을 버리지 않고 간 사람에게는 큰 상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로,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자러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여기 한국 번역에는 빠진 거 누구라도 뒤로 물러가면 그것이 누구라도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 믿음의 사람 누구도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침륜에 빠진, 멸망에 빠진 거예요. 결국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계속 믿음에 전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는 멸망할 자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의 소속이 어디 있냐. 나는 믿음에 속해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멸망할 자에 속해 있느냐. 그런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지킴으로 으롭담을 얻으려는 자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라. 그래서 그걸 외식이라 표현한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를 많은 사람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꾸짖었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사도 중에 사도라도 잘못하면 나중된 자에게 꾸질함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성도에게 책망받을 수 있어요. 잘못 행하면, 잘못 가면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거가 아니라 오늘 분명히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 되어야 되는 거구나.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가다 모두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다 쓰러져서 결국 끝까지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진 자로서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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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